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어제입니다. 14일 월요일 밤에 방송된 tv조선의 골프왕 사회방송을 못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제 방송은 연예계 골프실력자라고 할 수 있는 오지호 김강규 오만석 송영규 배우를 초청을 해서 골프 대결을 펼쳤는데요. 어제 그동안의 세번째 대결 중에서 골프왕팀이 첫승을 거뒀습니다. 아 어제 장민호가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재미있었고 어제는 비바람 속에서 엄청난 비와 바람이 쏟아지는 가운데 골프 대회를 펼쳤는데요. 이 참가자들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청자들은 재미있었습니다. 이 우중전 말하자면 골프의 최고의 적은 바람하고 비 아닙니까? 특히 바람인데요. 바람과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골프 대회를 펼쳤는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재미있었습니다. 스탭이나 참가자들은 출연자들은 어려움을 겪은 건 맞지만 이것을 보는 시청자들은 재미있었는데요. 어제 사회방송의 시청률이 4.7%를 찍었어요. 그래서 전주의 4.6%보다 조금 올랐고요. 전전주의 2회 방송의 4.4%보다도 올라가고 있는데 골프왕이 이렇게 점점 시청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흥미를 더해가고 있다는 증건데 어제 방송도 이렇게 재미있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 말하자면 연예계의 싱글골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대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는 이 5규 5규팀과 이 5규 5규팀은 아시죠? 이름을 따서 오지오 오만석의 오자 그리고 김강규 송영규의 규자를 따서 5규 5규팀과의 대결에서 4대 3으로 골프왕이 승리를 거두는 기쁨을 맞이했는데요. 어제 대결 중에서 재미있었던 부분은 장민호와 연예계의 숨은 골프실력자라고 할 수 있는 만능배우 송영규와의 대결에서 장민호가 보기를 얻어서 승리를 하는 장면도 정말 짜릿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민호가 엄청나게 열심히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동안 한 40일 동안에 거르지 않고 연습을 해서 김국진과 김미연으로부터 엄청나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실력이 엄청 늘었다. 여러분 보셨죠? 많이 늘었습니다. 어제 4명의 초청 인사 중에서 송영규가 연예계의 숨은 골프실력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송영규와의 대결에서 장민호가 보기로 승리를 하는 장면도 재미있는 멋진 장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송영규 배우가 지금 티샷하는 모습에서 이런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송교수의 티샷 교실이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골프실력자에게 장민호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승리를 거두는 장면도 짜릿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지호와 이동국의 대결도 재미있었고요. 김광규는 구력이 15년인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잘 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민호가 40일의 기적이라고 해서 연습하는 모습이 있고요. 유쾌한 스윙. 장민호 갈수록 실력이 늘어나는데 이 골프왕은 신개념 스포츠 예능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 출연자인 장민호와 이동국, 이상우, 양세영이 골프 연습을 통해서 골프 대회에 실질적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서 상위권 성적으로 올릴 수 있는 과정을 그리는 것이 이 골프왕이에요. 골프 예능입니다. 어제 보셨죠? 이 골프왕의 예능은 녹화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녹화가 예정되어 있으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녹화를 진행해야 하고 그동안에 보면 일주일에 한 해씩 녹화를 해야 해요. 사랑의 콜센터 같은 경우는 한 해에 녹화를 해서 2회 방송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 스포츠 예능인 골프 예능이 제작진 입장에서는 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예능인데 어쨌든 이렇게 골프왕의 시청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송이 5%였는데 좀 떨어졌다가 지금 서서히 시청률이 상승 곡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골프왕도 점점 시청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예능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방송의 예능과 비교를 해보면 골프왕이 어제 방송에서 시청률 4위를 기록했어요. 4.7%로 그리고 1위는 자, 이 오래된 예능이죠. 가요 무대가 KBS1의 가요 무대가 8.3%로 1위를 차지했고요. MBC의 안싸우면 다행이야 라고 하는 예능이 5.8%로 2위를 차지했고요.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KBS2입니다. 5.7%로 3위 그리고 골프왕이 4.7%로 4위를 차지해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예능인데 그리고 그 뒤를 SBS의 너는 내 운명이 3.9% 그리고 걔는 훌륭하다가 3.9%입니다. KBS2고요. 그리고 신박한 정리가 TVN 있네요. 2.3%로 7위 이렇게 0.7%의 예능도 있네요. 나름 골프왕도 선전을 하고 있고 지금 시청률이 점점 상승 곡선을 타고 있어서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4대3으로 골프왕팀이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3대3 했다가 마지막에 9월째 골프왕팀이 승리하는 모습도 재미있게 진행이 돼서 어제 시청률이 조금 올랐습니다. 4.7% 그리고 분당 최고 시청률은 6.7%를 찍었어요. 6.7% 그러니까 순간에 가장 높았던 것은 6.7%고 평균은 4.7%를 찍은 게 어제 골프왕의 4회 방송이어서 이 4회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간단하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뉴스장터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명웅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구전녹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구전녹상 90호 한 박스를 시중 가격의 41% 할인해서 26만 8천원에 공급해 드리는데요. 이 같은 가격은 시중 가격, 인터넷을 포함한 시중 가격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라고 합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팬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으시면 관계자가 여러분의 구매를 도와드립니다. 구전녹상을 구입하시는 구독자 여러분에게는 이명웅의 포토카드, 양면 포토카드 4종을 비롯해서 모두 11종의 굿즈를 선물로 증정해 드립니다. 이명웅의 굿즈를 선물 받으시고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구성점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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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아멘